9월 19일 추석 연휴 지나고 다시 거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어제 미국에 금리 발표가 있었어요. 새벽에.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 새벽이죠. 예상보다는 금리 인하 폭이 좀 컸습니다. 한 0.25% 정도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0.5%를 금리 인하했어요. 그런데 반응이 보시면 일단은 금리 인하는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던 거라서 1봉을 봤을 때 그 앞전부터 주가가 빠지지 않고 버티는 그런 모양이었죠.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고 난 다음에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. 나스닥 같은 경우 흔등폭이 한 250포인트 정도. 250포인트면 한 5,000불입니다. 우리 돈으로 수십간에 흔든 게 한 650만원 가까이 그렇게 흔들었다는 거죠. 그런데 웃긴 것은 금리 인하 폭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좀 생겼어요. 그러면서 다시 또 빠졌어요. 엄청나게 흔들었죠.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는 파울이 얘기를 안 했어요. 그래서 더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아시아 시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잔잔하게 움직이더니 일본 시장이 열리면서 한 번도 올랐습니다. 그런데 일단은 금리 인하 폭을 0.5%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마감했다는 것은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을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나스닥 오늘 약간 향봉이니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. S&P 역시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계속 올라갔다가 어제 금리 인하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음봉으로 마감했고 지금 살짝 떠 있는데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다우 지수도 똑같죠. 러셀까지도 똑같이 움직였습니다. 독일 지수도 한번 보면 독일 지수도 역시 미국의 금리 인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급등을 했습니다. 그런 다음에 다시 좀 찌그러졌죠. 역시 오늘 오전 비슷한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. 항생은 어제 금리 인하 발표할 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. 오늘 어떤 영향을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월드 한번 보면 어제 금리 인하 발표하면서 마찬가지 급등했는데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다시 떨어지는 모양이 나타났어요. 금리 인하하는데 왜 골드가 올라가요?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골드가 더 강세를 보입니다. 골드 1봉을 보면 어제 최고가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향후 전망은 일단 주가지수하고 골드하고 같이 조금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는 가능성이 크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실버도 한번 보면 실버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골드 따라가지고 계속 고점에서 버티는 그런 모양새인데 골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골드는 고점을 계속 높여갔죠. 반면에 실버는 이것도 귀금속이긴 하지만 산업재해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폭은 조금 골드보다는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구리를 한번 보면 구리가 더 고점을 못 높이고 빠지는 그런 모양새죠. 중국의 경기침체가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구리가 못 올라가고 실버도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봐야 돼요. 백금도 보면 역시 귀금속이지만 산업재로 쓰이기 때문에 골드만큼의 그런 고점을 올리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오일 한번 보면 오일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영향은 일부 있습니다. 크진 않아요. 금리 발표할 때 같이 올랐지만 또 같이 빠졌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들을 봤을 때 오일 골드 주가지수 모조리 하나 그름으로 일단 예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가스와 바닷가 빡빡 끼고 있어서 얘는 금리 이런 거 신경 쓸 거 전혀 없다. 그냥 지갈길 가는 거고 미국의 재고 상황 여기에 따라서 움직일 거고 어제 새벽 3시에 움직였던 거 보면 금리 인하했는데도 가스는 오히려 반대로 바로 빠졌죠. 그래서 결론은 가스는 금리 인하하고 별로 상관없다. 오로지 가스의 소비 그리고 재고 이게 소중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새로운 또 연휴 끝나고 새로운 또 시작이다 생각하고 다시 거래 수익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 설명 간단히 마치겠습니다.